시민불복종. 시민불복종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사례? 불법적 시위라는 사회를 사례를 꼭 기억해두시면 굉장히 편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시민불복종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정의죠?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은 다수의 시민들에게 여기에 심각한 부정의가 있어요. 정의의 원칙들을 위반하고 있는 심각한 부정의한 법과정책이 있어요. 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에게, 다수의 시민들에게 알리려는 알리려는 불법적인 호소다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적 호소다. 이게 시민불복종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시민불복종은 호소의 행위라는 거죠. 호소. 말 그대로 아까 말했듯이 심각한 부정의가 있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알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시민들이 생각해보겠죠. 어? 저런 건들이 있었어? 저런 법과정책들이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 건가? 진짜 맞나? 고민을 하기 시작하겠죠. 숙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롤슨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시민불복종은 결국 다수의 시민들에게 숙고를 강요하는 행위다. 다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는 행위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민들이 열심히 고민을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그 법과정책이 실제로 정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동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여론들이 또 형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여론의 힘으로 하여금 이제 법과정책을 개선해 나가려는 그런 행위가 바로 시민불복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떤 호소? 불법적인 호소. 그렇죠? 호소를 하는 건 하는 건데 불법적인 방식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이런 거 다 외울 게 아니라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알리고 싶어요. 뭔가를 그죠? 시민들에게 굉장히 평화롭게 그리고 굉장히 얌전하게 호소를 한다면 사실 사람들이 쉽게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는 바로 뭐예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도로를 점거한다든지 도로 점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문에 대서 특필 되겠죠. 인터넷 기사에 촤락 기사가 쓰여져 나가겠죠.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 근데 그 원인이 뭐였고 이유가 뭐였고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기사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저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수의 시민에게 알리려는 불법적인 호소라고. 여기 표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불법적 호소다. 그러면 두 번째 시민불복종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시민불복종의 목적. 그럼 시민불복종을 왜 하는 거죠? 이미 다 나와 있죠. 여러분. 시민불복종은 부정의를 제거할 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심각한 부정의,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심각한 부정의를 교정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아가서 그 부정의를 교정함으로써 입헌 체제의 안정을 가져오려는 목적으로 시민불복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롤스는 주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선생님. 시민불복종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불법적 호소잖아요. 도로를 막 점거해버려요. 건물을 막 점거해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입헌 체제 안정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시민불복종은 단기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수단으로 하여금 우리는 부정의를 교정해 나갈 수 있고 이 부정의가 교정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입헌 체제죠. 입헌 체제 자체가 우리의 사회구조나 법과 제도의 어떤 체계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일시적으로는 물론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행동이란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시민불복종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럼 시민불복종은 왜 도덕적인 정당성을 갖느냐. 이것도 이미 위에서 다 설명했죠. 이 부정의라는 건 어디 있어요? 이 부정의. 부정의가 뭐예요?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시민불복종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다? 그 법과 정책이 정의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의 근거에 있다. 그래서 시민불복종의 근거는 공유된 정의관이라고 보통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유된 정의관이다. 다시 말하면 이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그죠 공유된 말 그대로 많은 시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정의의 원칙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유된 정의관을 뭐 방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좀 쉽게 바꾼 게 바로 정의의 원칙의 개념입니다.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시민불복종 행위는 도덕적인 정당성을 갖는 행위다. 비록 불법적인 행위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네 번째로 가볼게요. 네 번째.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은요. 조금만 옆에다 씁시다.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은 네 번째. 여러 가지 성격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롤스는 크게는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기도 한데 제가 취각해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첫 번째 시민불복종은 반드시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민불복종이 어떤 행위라 했죠 아까 전에 우리 여기서. 호소라고 했죠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려는 행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어디서 해야겠어요.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공간들 공공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부당한 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집에서 부정의한 법을 개선하라 외친다고 해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죠. 여러분들 목만 아픈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꼭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인데 롤스의 거의 고유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시문에 이 표현이 나오면 롤스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법의 충실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실 의미는 뭐 별거 없긴 한데 이 표현에 좀 주의해 두세요 여러분. 표현 자 시민불복종은 어쨌든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입헌 체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이런 목적성을 갖고 있지만 남들에게 막 피해를 주는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야 너네 이렇게 피해를 많이 피고 있는데 너네 진짜 정의 실현을 위한 거 맞아? 네가 우리의 나라 우리의 어떤 입헌 체제를 존중하는 거 맞아? 라는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의 충실성 그래도 우리는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의 실현을 위한 거고 우리는 법에 대한 어떤 충실 어떤 존중을 갖고 있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시민불복종이 너무 폭력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비폭력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어쨌든 불법적인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법의 충실성과. 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처벌 감수의 요건 처벌 감수의 성격을 바로 롤스는 법의 충실성 법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겠죠 보여주면 어떻겠어요 이제 믿을 수가 있겠죠 그래 너네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처벌은 받고 있네 너네 진짜였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시민들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여기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별표 잘 안 치는데. 사실 최근 시민불복종 문제는 거의 여기서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전혀 어려운 게 없다. 자 마지막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요건입니다. 총 네 가지 정도를 이제 롤스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선생님 정의 원칙에 근거하면 정당성을 갖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 정당성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맞아요. 하지만 그거 이외에 좀 추가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롤스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요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시민불복종은 어쨌든 부정의에 대한 호소의 행위죠. 따라서 이 부정의를 어떤 부정의 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앞에서 봤지만 그냥 사소한 부정의 한도 내의 부정의가 아니라 심각한 부정이어야 된다고 했죠. 그걸 말을 좀 바꾸자면 그 대상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부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롤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와 그리고 기회에 대한 심각한 침해죠. 이런 심각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평등한 자유와 기회균 등의 원칙을 심각한 정도로 위반하고 있는 그런 법과 정책에 대해서만 시민불복종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시민불복종은 호소다. 호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모든 게 추론될 수 있는 거야. 알리려는 행위잖아요. 결국 시민들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도 명백하게 부정의한 것이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면. 막 수능 이제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정책을 낸 거예요. 뭐 올해는 수능 접수를 뭐 키가 백칠십 이상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옳도당토 없죠 여러분. 누가 봐도 부정의하죠. 무엇을 침해하고 있어요. 수능을 볼 수 있는 공정한 기회라는 것. 균등한 기회라는 것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누가 봐도 명명백백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유와 기회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대해서만 시민불복종은 성립될 수 있다.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 원칙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죠. 자유 기회 하나 더 뭐 있어요. 차등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롤스는 이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 같은 그런 부정의에 대해서는 시민불복종을 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뭐 사실상 차등의 원칙을요 여러분 법과 제도상에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환원시켜보면 결국 이거거든요.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죠. 양도세든 상속세든 굉장히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이거란 말이에요. 차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하나의 법과 제도가 소득세입니다.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소득세를 높이는 것에는 누가 찬성할까요? 당연히 뭐 롤스식으로 말하면 최소수혜자들은 찬성을 할 거예요. 근데 소득세를 낮추는 것에는 뭐 롤스식으로 말하면 우연성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어떤 유리한 사람들은 소득세를 낮추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 이거 소득세 너무 높은데 부정이한데 라고 호소를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거 합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론과 어떤 동의를 요구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명백백한 부정의에 대해서만 시민불복종이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이 롤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시민불복종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라고 롤스는 또한 주장하고 있어요. 최후의 수단이다. 즉 시민불복종 어쨌든 불법적인 호소잖아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막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도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부정의한 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합법적인 절차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시도 이후에 시도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우리는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롤스의 또한 주장이었고요. 디귿 세 번째. 자 롤스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요건은 무엇이냐면요. 시민불복종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롤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민불복종이 유발할 수 있는 불행한 결과를 한번 고려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불행한 결과가 있을 수 있냐면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막 여성인권시위, 여기서는 막 노동자시위, 여기서는 막 학생시위, 막 여기저기서 막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위가 귀에 들어올까요, 여러분? 효과성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시위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이 입헌체제에 굉장히 극심한 무질서를 유발하게 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시민불복종이 나을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롤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불행한 결과들, 어떤 입헌체제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극심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무질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불복종은 언제나 범위와 그리고 이 정도의 한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도와 범위의 한계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소수자 집단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사월에 시위할게, 너네는 사월에 시위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말 그대로 어떤 범위, 너무 광범위하게 불복종하지 말자. 그냥 좀 협소하게 시행하자 이런 느낌의 협의일 수도 있겠고요. 소수자 집단들의 어떤 정치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 조건, 리을. 이 리을 조건도 사실 이 디극과 연결 지어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인데요. 결국 범위와 정도의 한계를 우리가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이 부작용을 낳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성공 가능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민불복종의 어떤 부작용들, 어떤 나쁜 결과들 이런 것들을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성공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나 시민불복종이 합리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합리적 계획에 의거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이런 불법 시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시민불복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게 롤스의 주장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롤스의 시민불복종 쭉 정리했고요.